병아리콩은 당뇨병 간식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병아리콩이 왜 당뇨병에 좋은 간식인지 알아보고 영상 마지막에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병아리콩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아리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작물 중 하나인데요 여러 매체에서 건강한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품입니다 병아리콩은 대표적인 외국 식재료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병아리콩은 원산지가 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적응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병아리콩의 국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조만간 한국산 병아리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 100g의 영양소를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33g, 단백질 19g, 섬유질 17g, 지방 4g, 망간 1일 섭취량의 60%, 엽산이 50%, 구리가 20%, 인 19%, 철분 17%, 마그네슘 14%, 아연 12% 등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콩의 영양소를 보면 당뇨병에 좋은 영양소인 단백질과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감소시키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도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탄수화물의 대부분이 저항성 전분이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 역할을 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해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장암과 결장암 등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도 다량의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병아리콩을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은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의 기준이 되는 혈당지수와 혈당부하지수를 살펴보면 병아리콩의 혈당지수는 GI10으로 아주 낮은 혈당지수 식품이고 하루 섭취량인 28g을 먹었을 때의 혈당부하지수는 GL1.7로 혈당부하지수도 낮은 식품입니다 병아리콩을 적당량으로 먹는다면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당뇨친화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하루 한 컵 분량의 병아리콩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혈압이 감소하였고 지난 2-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알 수 있는 당화열 색소의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아리콩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0g의 병아리콩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을 감소시키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은 당뇨합병증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과 뇌절증과 같은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과체중과 비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콩은 칼로리 밀도가 낮은 식품으로 영양소는 아주 풍부한 데 비해 칼로리는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시켜주어 체중을 감량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50% 이상 낮았으며 체질량 지수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메타분석에서는 병아리콩을 포함한 콩류를 섭취하는 것이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면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대장 내 염증을 감소시켜 대장암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암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물 화합물인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병아리콩은 면역력과 관련된 영양소인 아연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입니다 연구에서도 아연은 감염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 백혈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면역력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면에 좋은 영양소인 트리토판과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리토판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생성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이 병아리콩에는 두 가지 영양소가 모두 함유되어 있어 몸과 신경계를 이완시켜주어 수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효능처럼 병아리콩을 간식 또는 식단에 포함하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물에 불려 구워낸 병아리콩은 가지고 다니며 먹을 수 있는 바삭한 당뇨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주, 샐러드, 카레 등에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병아리콩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섭취량을 정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28g을 추천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을 추가하거나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8g 모두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생으로 먹으면 소화장애나 위장문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에 불린 후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병아리콩에는 아연,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피트산은 물에 불린 후 열을 가하게 되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말린 병아리콩을 물에 8시간 이상 불려준 후 열을 가해 조리를 해 드시면 피트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간식으로는 가지고 다니며 먹을 수 있게 바삭하게 굽는 게 좋은데요 물에 불린 병아리콩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준 다음 올리브오일을 발라주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내면 아주 바삭한 당뇨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굽기 번거롭다면 첨가물 없이 구운 병아리콩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